블박차, 이 넓은 길을 왕복 5차로인가 6차로인가 가보겠습니다.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? 쭉 정상적으로, 저 차가 우회전에 들어오네요. 저 차는 2차로에서 3차로 쪽으로 빠지다가 으아~! 오~! 저 차 깜빡이 켰나요? 우회전에서 오히려 3차로 쪽으로 빠지다가 이때 브레이크 잡더니 여기 중앙분리봉이 있어서 곧 지나자마자 들어오는군요. 그리고 사고는 하나... 1점 한 2, 3초 만에 1.5초가 안 되는 상황에 사고 납니다. 블박차, 여기 제한속도 한 50대겠죠? 쭉 가고 있는데... 아, 그 당시에는 제한속도 60이었을 것 같네요. 작년 사고네, 작년 사고. 이 사고, 블박차 잘못 있습니까? 없습니까? 깜빡이 넘게 안 켜고 쑥 들어왔어요. 100대0이다, 블박차도 조금은 잘못이 있다. 투표, 시작. 저렇게 갑자기 불법 유턴할 걸 예상할 수 있나요? 2차로 들어왔다가 오히려 3차로 쪽으로 빠지는데요. 여러분의 100%는 100대0입니다. 너무나 당연한 100대0이죠. 그런데 판결이 선고됐어요. 판결 어떻게 나왔을까요? 여기 있네요. 어? 90대10이래요. 언제 판결 선고됐어요? 7월 21일. 그러면 지금 변호사한테 항소해야 돼요? 말아야 돼요? 아, 여기 그런데 보조 참가를 안 하셨네요. 원고, P고. 여기 원고 보조 참가 신청을 하셨으면 보험사가 항소 안 해 줘도 내가 혼자 항소할 수 있거든요. 그런데 보험사가 항소 안 해 주면 그냥 끝나요. 아이, 보조 참가 신청 왜 안 하셨어요? 여기서 제가 이분한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. 이런 걸 90대10으로 판결했네요, 판사가?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분심이 거쳐서 소송 갔나요? 곧바로 소송 갔나요라고 여쭤봤어요, 오늘 아침에. 투표해 보겠습니다. 답변이 아직 안 올라온 것 같은데요. 제가 아침 금방 질문했어요. 분심이 거쳐서 소송 갔기 때문에 분심이 결과랑 똑같이 판결된 것으로 보인다. 분심이 안 거치고 소송 갔는데 판사가 90대10이라고 생각해서 90대10으로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. 투표, 시작! 보조 참가는 너무나 당연할 것 같더라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보조 참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. 그리고 법원에 안 가셔도 돼요. 준비서면 써내시면 돼요, 준비서면. 결과 나왔습니다. 분심이 거쳐서 갔기 때문에 똑같이 판결된 것으로 보인다가 74%. 분심이 안 거치고 소송 갔는데 판사가 90대10으로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가 26%. 분심이 안 거치고서도 90대10으로 판결하면 그건 판사... 그러면 그 판사님은... 아참... 일단 항소하세요. 일단 항소는 반드시... 그런데 보험사가 안 해주면 어쩔 수 없어요. 얼마 청구했나요? 청구한 게 한 200만 원 정도는 좀 넘나요? 청구 액수가? 211만 원 청구했네요. 거기서 188만 원 인정됐습니다. 항소에서 만약에 지르면 상대편 변호사 비용 물어줄 거 30만 원밖에 안 돼요. 그리고 이거 변호사 비용, 항소시면 변호사가 있어야 됩니다. 한 50만 원이면 변호사 비용 충분히 될 거예요. 그런데 보험사는 새로운 증거 있나요? 없죠? 그러면 항소 못 해요? 항소시면 변호사 비용이 몇백만 원 들어요?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안 해주려고 해요.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. 반드시 항소해달라고 했어요. 너무나 당연한 100대0이어야 되죠. 분심이 거쳤을까요? 안 거쳤을까요? 결과가 답변이 올라왔네요. 아, 2차 분심위까지 갔다가 소송 들어갔습니다. 1차, 2차 둘 다 90 대 10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렇죠. 분심위 거쳐서 소송 가면 제가 볼 때는 95% 이상이 똑같이 나와요. 똑같이. 나머지 5%는 어쩔 때? 보조 참가 신청에서 내가 준비서만 써내고 내가 법원에 가서 법정에서 중요한 얘기를 판사 앞에서 직접 했을 때. 그때는 바뀌는 것 같습니다. 물론 그렇지 않고 바뀌는 경우도 한 1%는 있는 것 같아요. 제 느낌에는 95% 이상은 분심위 결과 그대로 소액 사건 판결 선고되는 것 같습니다. 95% 너무 많은가? 90%를 줄일까요? 아니야, 아니야. 제 느낌에는 90%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궁금하죠? 분심위에서 저걸 왜 90 대 10으로 했을까요? 분심위에서 왜 90 대 10으로 결정했을까요? 궁금해 죽겠어요. 그래서 분심위 결정문 좀 올려주세요. 그랬더니 이렇게 올라왔습니다. 블박차도 상대차가 오른쪽에서 우회전해서 진행하면서 유턴하고 있는 것이 인지됨으로 보임으로 사고방지를 위해서 그 차의 움직임을 잘 잡히면서 감속하면서 제동하면서 브레이크 잡으면서 안전운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. 와... 다시 한 번 보인다, 보인다. 1차, 2차 둘 다 똑같이 보이는데 왜? 왜? 왜 조심 안 했어? 왜 속도 안 줄였어? 왜 브레이크 안 잡았어? 다시 한 번 보시죠. 우회전하는 거 보이네요? 우회전하는 거 보여요? 그래서 여기서 이때! 이때 브레이크 잡으면 멈출 수 있나요? 시속 30으로 가도 20으로 가도 멈추기 어려울 것 같아요. 여기서 시간이 몇 초 걸리나 보겠습니다. 30초라고 쓰여 있죠? 30초 초반이지 중반인지 모르겠어요. 다시! 30초! 1! 꽝! 1.5초도 안 돼요. 이야... 보이는데 왜 브레이크 안 잡았어? 이게 분심위 결정문이고요. 법원 판결도 똑같습니다. 반드시 항소해 달라고 그러십시오. 분심위는 안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저 그런 보험사 있으면 제가 홍보해 줄 거예요. 우리는 분심위 안 가겠습니다. 100 대 0이 명확해 보이는데 끝까지 엉뚱한 소리 할 때 상대가 엉뚱한 소리 하면서 분심위 가자고 그럴 때 저희는 분심위야. 상대편한테 야, 이거 분심위 가면 너희는 80 대 20 주장하지. 우리는 100 대 0이야. 100 대 0 판결 나오면 너희는 어떻게 할 거야? 100 대 0 결정하면 너희는 어떻게 할 거야? 어? 우리는 그러면 소송 갈 거야. 그래, 그러면 우리는 100 대 0 주장하는데 분심위에서 만약에 90 대 10이나 80 대 20 나오면 어떻게 할 것 같아, 우리가. 그럼 너희는 소송 가겠지. 그래, 어차피 소송할 거 아니야. 그럼 곧바로 가자. 뭐하러 경유를 해, 경유. 미국 뉴욕에 가려고 하는데 뭐하러 일본 가서 내렸다가 한창 가서 가고 또 어디 저기... 그렇게 왜 빙빙 돌아? 휘전목마다 아닌데 곧바로 소송 가자. 그래서 상대를 설득해서 곧바로 소송 가게끔. 그리고 설득이 안 돼서 분심위 거쳤다고 하더라도 분심위에서 100 대 0이 아니다. 100 대 0이 아니라 100 대 0이 지금처럼 90 대 10 나왔다. 그러면 우리 의뢰인이 얘기하기 전에 팍! 바로 소송 가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우리 계약자분도 보조 참가 신청하세요. 어렵지 않습니다. 보조 참가 신청하는 거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도 써내십시오. 저희들이 100 대 0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그런데 100 대 0이 안 나오고 분심위랑 똑같은 판결이 나왔다. 그럴 때 이건 당연히 100 대 0이어야 됩니다. 네, 저희가 곧바로 항소하겠습니다. 바로 항소해서 항소심 판결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보험사. 그런 보험사에서는 다 그걸 갈아타야 돼요. 그게 계약자를 위한 거죠. 거기다가 분심위는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. 왜 반드시 고쳐야 돼? 서로 보험사끼리 분심위 양호치기로 서로 합의가 되면 바로 갈 수 있는데. 그리고 또 재심위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. 뭐하러 재심위 또 고쳐서 고쳐줘. 그리고 소송 갔을 때 판결이 이상하게 나오면 그럼 당연히 항소하자고 해야 되는데 거기다 들고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이게 똑같아요. 판사들은 일시방이시방과 똑같아요. 그리고 항소심 가면 변호사 비용이 수백만 원 들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. 그래서 항소 못 해요. 하시려면 혼자 하세요. 혼자 어떻게 해요? 혼자. 보험사끼리 소송이 되면 내가 어떻게 혼자 소송해요? 혼자 항소를 해요. 다만 보조 참가 신청했으면 혼자 항소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그러기 전에 저희가 항소해서 끝까지 가겠습니다. 그런 보험사. 그런 보험사가 한 건 갖고는 안 되고요. 이게 뭐 10건, 20건 계속 그러더라. 그러면 그 보험사는 그렇게 하는 거죠. 우리나라 보험사가 10몇 군데 있을 텐데요. 그런 보험사 자신 있어서 그렇게 해 보세요. 한문철TV에서 왕창 밀어드릴게요. 몰아드릴게요. 그러면 그 보험사 금방... 계약자가 많아야... 계약자 많아야 1등 보험사가 되는 거고 돈 많이 버는 1등 보험사가 되는 거예요. 누구를 위한? 계약자를 위한. 계약자를 위해서 싸워줄 수 있는 그런 보험사. 과연 있을까요? 여러분, 안 그래요? 아니, 그런 보험사 있으면 제가 계속 칭찬할 거 아니겠어요? 그런 보험사 이름 다 그대로 보여주면 되잖아요. 지난번에도... 뭐야? KB인가? KB가 처음에는 백대빵 아니라고 그랬다가 한문철TV 보더니 내가 이거 백대빵이 맞네요. 내가 인정하겠습니다. 아주 쿨하게 인정했잖아요. 그래서 제가 그 보험사 이름을 얘기해 줬잖아요. 삼성이든, 현대든, DB든, KB든, 메리치든, 하나손보든, 롯데손보든 뭐든지 좋습니다. 어디든지. 계약자로 해서 끝까지 싸워줄 수 있는. 그래야 믿고 맡길 수 있죠. 제가 혼내야 되는 데는 이름을 얘기 안 하잖아요. 칭찬하는 건 이름 얘기하면 되잖아요. 그런 보험사가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. 그래서 보험사 사장이 보고 그래, 우리가 하자. 우리가 하자. 그럼 다른 데도 우리도 안 빚길려고 우리도 하자. 우리도 하자. 그래야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죠.